아니 이게 왜 안 열리지? 아 그래서 제가 전부터 도로 딸 자가 몇 번을 말했어요 그 문은 열쇠로 따야 손맛이 좋단 말이에요 좋다 좋다 자 지금 좋댔잖아요 이제 어쩔 거예요 아 걱정마요 내가 금방 딸 테니까 알았어 진짜 빨리 따요 여기 너무 덥고 습해가지고 숨쉬기 힘들단 말이에요 됐어요? 아 언제 돼요? 돼요? 됐어요? 아 빨리 아이 좀 가만히 좀 있어봐요 좀 아 그럼 뭐 이렇게 궁시랑 될까면 좀 도와주든가 알았어요 대신 빨리해요 빨리 알았어 알았어 아 너무 더워 아 아까 꽁벌이 밥을 먹어서 그런가 자랑해서 여덟통을 부르네 아 지금 장난이 나와요? 아 진짜예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빨리 딸게요 하얀 하얀 하아 하하 하 으윽 우우웅 혜연님! 혜연님! 경찰어요! 혜연님! 혜연님! 그러게, 아까 옆에 있던 직장 동료한테 저기 네 남친 지나간다 하고 놀리래? 잘가라, 송현이. 이건 나중에 사고사로 처리되겠지. 정현이의 생존 여보가 궁금하다면, SF 액션로맨스 스릴러 약골 장르에 대해가 짤지식 작가가 쓴 심정. 직장 생존 일기를 확인하라. 참고로 난 별말을 보고 지려버렸다. 자, 또 남겼어. 3. 3. 5. 6.